자, 그래서 민성이 보카 1-20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나요? LH가 흐르는 거 나왔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그래서 턱은? 체인. 써볼까요? C-H-I-N C-H-I-N OK, H가 흐르는 소리 나는 애들? 많이 나는데? OK, 그래서 CH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? 취. I는 뭐 중에? I, E E, O 중에 E E N은 항상 그래서 합쳐서 친 잘 맞췄습니다. 친 OK, 계속해서 전화는? phone 써볼까요? P-H-O-N-E OK, 그래서 이번에는 CH가 취 소리 나는 거에 이어서 PH는 무슨 소리 해줘? F-F-F 그 다음에 O는 뭐 중에? O, O, O 중에서 O O겠지 O가 아니고 N은? 그래서 합쳐서? phone phone 전화기는 뭐다? phone phone OK, 계속해서 S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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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CH 나왔고 그 다음엔 PH 나왔고 이번엔 SH SH는 무슨 소리 낸다? C SH는 O는 뭐 중에? O, O 중에서? O P는 F 그래서 합쳐서? SHOP C Up 하면 SHOP SHOP OK, 그래서 각에? SHOP OK 그래서 엄지손가락은? thumb 이건 어떻게 쓰죠? TH U M B 그렇죠 잘했네요 이거 많이들 틀리는데 자 CH 나왔고요 PH 나왔고 그 다음에 SH 나왔고 이번엔 TH TH는 무슨 소리를 갖고 있다 했더라 Z Z 하고 Z 갖고 있죠 둘 다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Z도 그렇고 Z도 그렇고 여기서는 Z 쓰겠지 DUM입니까? SUM입니까? SUM 이면 Z겠습니까? 쓰겠습니까? 쓰요 그 다음에 U는 뭐 중에 O M은 M B는 원래 V 소리 나는데 여기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MB에서 M만 소리 나고요 B는 소리 나지 않아요 OK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됐다 THUM THUM OK 얘가 THUM이면 이건 뭘까 F F F F F F F 얘는 아무 소리 안 날까요? B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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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Thumb Thumb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쓰죠 Th N 그래서 N 얘는 셋 E 어 잘못됐다 아 3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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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형 이거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거? 맞아요? 아니요 보면 사람 잘 모르겠다 아 이거 하난데 그 다음에 껍질은 조개 껍질 같은 건 쉘 응? 쉘 어떻게 써요? 쉘 쉘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치즈 치즈는 어떻게 쓰나요? CH E S E 오케이 다시 CH가 나왔네요 CH는 취 E E는 E S는 스 스? 치스에요? 아니요 S가 소리를 몇 가지를 갖고 있죠? 두 가지 뭐예요? S S S S S S S S가 됐나요? 치스에요? 아니요 S요 지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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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틀릴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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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샥 샥 어떻게 쓰죠? S H A R K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? ARK ARK SH는 SH 그래서 합쳐서 샥 샥 샥 샥 오케이 사고 잘 맞췄고요 또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샥 oke이 계속해서 의자는 진짜 카 þ婆 를 어떻게 쓰나요? ch o a r 그 다음에 e ok chair ok 지금까지 뭐뭐 틀렸죠? 그..뭐야 그..뭐야 그..그..뭐야 그..그..뭐야 3 틀리고 3 하고 그리고..뭐야 너무 틀렸더라 껍질 틀렸구요 껍질 조개 껍질 틀렸구요 또 그리고 하나 둘 셋 뜬거라 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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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아야겠는데 미성아 ok 계속해서 이거 사진은 photo photo ph o t o ok 그래서 오빠의 소리 p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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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얘는 o p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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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k ck 는 항상 p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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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뭐 틀렸나요 pho d pho 도뭇껍질 p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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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ุ p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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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าก 거기에 복화 1인데 복화 1에 있는 건 다 맞아야 돼요. 그렇습니까?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. 다시 공부해가지고 오십시오.